잠깐 물 좀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하자 신규 업데이트 공지 떴냐고요? 아니요 그냥 준비하는 거지 얘네가 신규 업데이트 공지하고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의 지급이요?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맞네요 200명 결사되는 굳건합니다 하다보면 한 400명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어제도 200명 스타트해서 한 400명 결사됐거든요 구강 출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국민을 위한 국왕 국왕야마토 출격합니다. 올해 오 레이드 업그레이드 여기가 노사즈이군요 뭐지? 뭐지? 동굴인가? 동굴이다 도롱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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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C 뭐야 젠장 글러브는 포기한다 아 에 뭐야 아 배틀 뭐야 아니지 매칭 직후 아니지 2분이 지났는데 제니는 줘 에헤 제니는 주고 가 젠장 저거 판정이 너무 혜자야 시작후 1분 1회 나가는걸 인정을 해야지 2분 3분 다 돼가는데 나가면은 우리 시간은 어떡하라고 우리 시간은 어떡하라고 깜짝이야 나가면은 눈빛은 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레드 리본군! 왜 따로 돌려 오늘은? 배신 당했나? 레드 리본군 왜 오늘은 3인 키 완함? 반갑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빠른데? 벌써 2명은 돼? 얘들아 어어? 큰일났다 스포퍼블치 엔딩 안되겠는데? 아 망했다 야 뭐야 조졌다 너무 프리패스인데? 신났구만 스포퍼 엔딩 안나가니까 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어디야? 아 내가 놓쳤나? 토리가 무조건 옆인데? 구석에 있었나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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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가 안전 여기가 안전 다행이다 리셋지마이 리셋지마이 보급창고? 지원자격을 요청한다! 안 맞았나? 리셋지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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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이 일단 셀치부터 아까 죽은 애가 막 드벌드벌 한거 보면은 드벌 하나 뺏긴데 난나? 난나 난나 일로와 어이 왜 나죠? 설레이네? 나 들고 뭐 레이드 없는데요? 당연히 북한테 있겠지만 뭐 왔냐? 인게임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지원사격을 요청해야지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어? 뭐함인데? 포기한거임? 뭐임? 뭐함 진짜? 뭐야? 뭐 어떡하자는거지? 저기서 다 죽어버리면? 가야겠는데요?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아씨 꽃불가자 그냥 다시 오기 좀 그렇다 승부 봐야겠네 안되겠는데 아니 뭐야 이게 얘들아 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 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 우라아 이거라도 있어야 돼 아니 진짜 이데요 대체 모든일이 일어나는거 얘들아 어서 가나 간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아싸 못먹었죠? 변지 안되겠지? 이거 내가 무조건 몸으로 박아야된다 아아아 아아아 우라아 아아아 우라아 아아아 우라아 아아악 다잇 다잇 살렸냐? 아 어떡해 살리긴 했는데 변신도 다 없고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어 74 남았다 최대한 버텨야 돼 부급까지만이라도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한 번 막아줬고요 다잇 부급마거 얘들아 이것도 있어 내가 아까 모아뒀어 마관! 광살보! 아 보고 밑에 봐 마관! 광살보! 광살보! 살해야돼 마관! 광살보! 마관! 광살보! Scared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구성 Wasn't dis 내가 죽으면 희망도 사라지는 곳? 낙원! 아! 된다. 어! 진심! 오! 벗겨졌어. 나를 보고 있었네. 아! 나도 보고. 리스트하트님 안녕하세요? 나도 보고. 나도 보고. 맘이 멋지긴 했어. 지원사격을! 이건 보급이 아니라 타임머신 유저로 가자고.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변신! 문 dad한테. 아! 오라오라오. 아니 뭐야! 하하! 하하! 으아~~~ 벗겨졌다 진정 돌려야돼 네이스 돌려 지원 사격을 요청한다 으아아아앙 날씨 의열이긴해 으야아 승리 이걸 명령이었다 보급까지 버텨주는 4레벨 덕이 아닌가 버텨주 버텨주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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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용기병님. 안녕하세요 얻어오세요. 어제 얻어서 국민을 위한 구강이 됐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전이야. 모두를 엘리트 국민으로 만들어줘. 다른 사람한테 갈까? 다른 사람한테 갈까? 대신 셀 이유는 없는데 부우 상대로는 나쁘지 않더라? 애가 먹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부우 상대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먹는 거야. 먹는 거 견제로 그거랑 이제 타임머신 싸울 때? 타임머신 멀리서 견제하기? 딱 그 정도? 그거 외에는 크리닝의 신발 보다 나은 점이 없음. 그거랑 이제 타임머신 멀리서 견제하기? 다임머신 멀리서 견제하기? 다임머신 멀리서 견제하기 자!으로! 못나가! 동그레 놀러왔겠다! 죽어야지? 동그레! 물어옵면! 어디가? 너 죽었어. 아 이게 뭐야. 다 미쳤다. 아 진짜 아니 동물에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돼 수보 아 개웃기네 뭘 이걸 나가? 최후를 정상당당하게 마주해야지 아 진짜 추하다 하즈908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기가 죽어 놓고 야 근데 다잉큐인 줄 알겠다 애들 다 몰려오는 거 개웃기네 내가 총 때 매니까 그냥 와르르 와가지고 미쳤다 아 좀 억울한데 오늘 왜 이렇게 제니를 못 봤냐 아앗 제니 좀 벌게 나가지 마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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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빠르게 잡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다이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선생님 배선생님 망방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안 돼요 왜 빨간색은 은근히 잘 어울리지 않나? 그쵸 그 보라색 보라돌이랑 당근색이 좀 별로예요 지금 똥색 무시하시나요? 또 무시하냐고 베지터는 블랙색도 있었으면 좋겠지 좋았겠다 블랙 베지터 뭐야 왜 벌써 세종 먹었어 ... ... ... ... ... ... 제발 제발 어이 제발 어이 제발 기다리게 아 먹었네 아 먹었네 가빈 아 먹었네 조금밖에 못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벌었으면 안 돼 뭐 한 10초 벌었나 아니 소리도 안 들렸어 소리도 안 들렸어 오이소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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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안 들렸어 소리도 소리 났으면 바로 갔지 저기 사람 잘 안 뜨는데 떴네 이번에 무음 인간이 이게 의도된건지 아니면 버그인건지 모르겠어 약간 성격이 소심해서 무음인건지 위험해보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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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오이소츠가 오이소츠가 오오 나도 위험한데 소리도 안 들려 구속 끝일 아니고 포착만 하면 돼요. 보이기만 하면 돼요. 레이더가. 감지가 되던 보이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어? 나말고 또 지원사격을 써.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도망을 못 갔었나 보다. 근데 넷보나 베지트한텐 거의 쓸모없어. 두 정도는 돼야 효율이 나오지. 어? 어? 잘 불었다 이거 하야크 시노 다 모았나요? 드롱물? 데리고 다 모여라 오레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나 하라고? 아니야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는가? 유진자퍼 이 일종 나생문을 뚫을 수 있을까? 내퍼? 어? 어? 먹어 먹어 불속산식명은 못참지 야 내꺼다 남겨 밥 먹지말라고 어? 쟤 뭐야 뭐야 얘 핀이 엄청난데 뭐야 사료들 사료들 사료병 이거 아니게 왜 그래 형 조만간 형 다다다다다다 돌려버리기 3레벨 4레벨 화이팅 죽었어? 아니 미친 사람 왜 바뀌지? 진짜 나밖에 없구만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이마자 이마자 따르 어이 빠졌다 빠졌다 안된다 안된다고 안된다고 나완 방갈로 도 우리에겐 지원사격이 있다 2레벨 떠나왔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어떻게든 벗겨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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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벗겨먹는데 이런 아니 뭘 환불을 해 내가 뭐했는데 내가 뭐했는데 이정도 치열한 싸움이면 베지터도 만족했을거야 어제부터 내가 지원사격을 좀 쓰니까 쓰는 사람이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베지터에게 지원사격으로 이득본적이요?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 특히 부우 상대할 때 좋아요 쇼탐전일 때 좋고 치열한 치열한 치킨 치열한 치킨 치열한 치킨 치열한 치킨 치열한 치킨 나 못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까먹었어 된장 된장 기억이 나지 않아 요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지원사격으로 이득본적 있나요? 요거 대답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까먹어 오자루 같은 애들 상대로는 아예 쓸모가 없긴 한데 나쁘지 않아 근데 나쁘지 않다 정도지 그냥 무난하게 좋은 크리링의 신발 쓰는게 좋은데 재미로 쓰는거죠 그거는 바주카로 토벌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바주카랑 같을거에요 바주카랑 같을거에요 100렙 부우도 기나 못하면 1렙이랑 똑같아 물론 주사하는 순간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자네 동굴로 들어가보지 않겠나? 거수도가 펼쳐집니다 오 완전 어? 돈! 5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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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얘들아! 그렇지! 기세지마이 아... 어쩐지 나도 어디서 많이 들어갔어 물론 저도 안내려 아니 이거 다른사람들이 돈 벌어다 준거 공간주의에요 여기 내가 번 돈은 다른사람들 올라가 야! 아 이거야? 지금이니?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니? 일로 오면서 가 개 빼는거야 애들 알았지 동굴로 들어오는... 아 동굴 안가나? 요오시! 새로운 기동기가 안 돼! 막아야되는데? R R R 어딨어 R R 전무가 안되나? 아이씨 아이씨 저기있었나보다 네 버는거는 공유고요 쓰는거는 각자 그래서 내가 돈 벌면 금개 500원을 먹으면 모두에게 500원씩 올라가는거라 금개도 꼭꼭 먹어주는게 좋습니다 이 말이야 그냥 단순은 500원이urt อ ? Paul 얌주 그냥 보내주는거야? 열 저건 그래도 금요일에 웬만하면 먹는 편 멋있다 따라온다 제발 어그로 빅풍좀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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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고맙다 능지보라 노타바이야 갈뻔했네 어! 우리 구름 죽을뻔했다고 텔포도 써가지고 여기 숨어 있어야지.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드볼 레이더가 있나? 오 갔다. 다리가 걸렸다. 드볼 레이더는 없는 걸로. 지원 사격을 요청한다. 이 펄이 구강은 살고 싶다. 별미지. 바주카랑 동일할 거예요. 아 그냥 공중에서 바주카발 뚝 떨구는 거라. 바주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배맨한테 맞춰보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제배맨이 데미지에 배수가 있어가지고. 피격 데미. 지원 사격을 요청한다. 이럴 때. 봐봐. 부우가 바로 못 먹잖아. 한 번 도망가잖아. 부우한테 좋아. 한 번 이렇게 막아주기. 먹는 거. 뭐 왜 안 먹글놈? 선생님. 후우. 무섭게 게임하시네. 무섭게 게임하시네. 맞으면. 날라가죠. 맞으면. 저게 저 픽만. 레이더. 감지만 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 자 잘 봐요. 또 먹으러 가잖아. 안 먹나? 먹으러 가면. 안 먹나? 가비. 미안하다.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선도 있었어. 이야. 아아. 그러니까. 쓰면. 어 뭐야. 어. 뭐야. 왜 놓고가.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다 모았어. 뭐야 이거. 딱. 저기 있네. 근데. 이럴 때. 지원 사격을 요청한다. 하면은. 빼야죠. 이 맞아. 아 아이쿠 계속 뛰었어? 아 그래. 나 못 봤어. 미안하다. 나 딜러 권턱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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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봤어. 아니. 진짜 못 봤어. 어디 갔어 얘. 어디 가? 포기한 거야? 뭐야. 부야. 내가 레이더다. 어이. 데테코요. 후. 어디 갔어. 찾아내고 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죽이겠다. 오우. 어. 으악.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 세루? 기사마 무 왕왕 왕좌고 까비 아니 4레벨 나오자마자 포기하네? 경기 한명 보낸 걸로 만족한건가? 부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천원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나크소울 저거 애기 버전이 개웃기던데 그 애기 버전 아세요? 애기가 그 무슨 그 누르면은 누르면 티오 나오는 블록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얼굴이 이렇게 들이밀면서 나오는 거 그게 진짜 레전드 저거 시리즈가 있더라고 히든 보스 어피어스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저거는 아는데 뭘 뭐를 패러디한 거지? 바로 달쇼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사프를 방해 운도냐고 아니요 적절한 타이밍에 쓰면 적절한 타이밍에 쓰면 아주 재밌습니다 좋았다 인간이 많아야 돼 적절한 타이밍에 쓰면 퍼리들의 힘을 보여주마 퍼리들 하아 아다라라라라 하아 구나 얼음도 없다 구나 아 아 아 아 구나 아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어잇댤 아이새루 도망가지마 우다무다무다무다 우다무다무다무다무다 너가 만든 벽이다 르신자코 런 MBC 스킨용? 야지로베 국왕 오륜이 부르마 치치 또 있나? 어? 지원사격을 아 여기서 못쓰지 참 까비 건물 안에서는 못쓰요 뭐야 더 있나? 아 아까 그 영상이 이름이 애비패밀리야? 어떻게 이름이 애비? 아 농구 농구 맞아 아 아 아 저사람 살릴 수 있을까? 저사람 살릴 수 있을까? 아 안돼 죽는다 죽다 죽었다 자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한 번 막아줘구 불벽을 한 번 막아줘구 불벽을 한 번 막아줘구 어 어? 죽어도 되나요?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라이크는 뭐 챙기는거거든? 드라이크는 뭐 챙기는거거든? 드라이크는 뭐 챙기는거거든? 보로보로보로보로보로 어차피 쎄다 소벌해버리면 돼? 두레곤볼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르젠작파 쎄가 여섯개 들고 있거든? 이게 나의 기척 숨기기 스킬? 이게 뿌리.. 뭐야 이거? 프롬바이트 뭐야? 드로곤볼만 뺏어면 이기겠는데? 뭘 불청자네야 못본거지 내가 완벽하게 숨어서 여기 안 꼽혀있다 조졌다 잠깐만 작도로장 내가 시간해볼게 우라 르센사쿠하 지금 뭘 떨어가지고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작도로장거 괜찮아요? 도망가 러니야 마관 마관 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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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변신도 없는데 두 볼 빼서 왔어 오우씨 진짜 잘했다 이제 드래곤볼을 합치기만 하면 나를 믿은거지 그만큼 잠시만 오 som 오 오어 오어우 어 왜 하필 그곳에서 어어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세르 아아 또 내가 시간에 버려야겠구만 아악 어서 살리고 드래곤볼을 핫 오 고순과 노오 하아아악 으이 드벌만 여기서 아마 소원 뵐거란 말이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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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갑시다. 네, 재미는 있어. 성능이 그래도 막 못 쓸 정도는 아니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귀찮아하는 게 눈에 보여. 맛은 있어요. 레이더 귀찮게 하는 맛. 그 맛에 이 게임 하는데요.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킹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쓰기 어려운 스킬도 아니어서 쿨타임도 부담 없고 쁘 뵙 뵙 뵙 뵙 뵙 뵙 뵙 요즘은 핫슨스톤 캐릭터도 엄청 많으셨다던데 모든 카드게임은 결국 제가 카드게임을 여러개 해봤는데 옛날 옛적에는 판타지 마스터즈 이런거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유희왕 이런것도 그렇고 카드효과가 복잡해져 초창기에는 단순하게 데미지를 몇 준다 이랬다면 나중에 가면 모모하고 모모하였을때 상대가 모모가 아니라면 데미지를 몇 준다 이런식으로 효과가 진짜 복잡해져 아니면 단순하게 모모를 소환한다 이런건데 모모하고 모모하고 모모했을때 소환할수있다 이런식으로 하스도 그렇고 유희왕도 그렇고 그리고 다 그런식으로 돼버리더라고 그거를 해결할수가 없나봐 카드게임은 뭐야 벌써 어 있다 방금 방금 지원사격 박혀서 데미지 다른거 봤죠 어 잠깐만 3레벨 미친 저기 민간이 많았나보다 나는 오히려 지금 유희왕이 별론데 원시 유희왕이 더 나은데 나댓말이야 소환조건 제일 까다로운게 어 의식소환이었어 어 지금은 뭐 이거 이상한 뭐 이상한 소환을 막 해 레벨을 합쳐가지고 뭐 츄닝을 하고 뭘 하고 막 어 의식이 지금도 제일 까다로워 하하하하 나는 옛날 유희왕이 그립다 지금은 하라그래도 못하겠어 너무 복잡해져서 어 죽는다 사쿠로다 도망가 안한지 오래됐어요 유희왕 카드게임 놓아준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뭐 유희왕 그 근황 보니까 뭐 한사람이 한턴에 뭐 10분씩 써가지고 그냥 켜놓고 화장실 갔다온다던데 유튜브 보고 있거나 소환하는데 막 10분씩 쓴데요 유진자커 제발 제발 됐다 나이스 후 유진자커의 힘이다 하하하하 수 bail gam 몰래 들어가서 설치하자 설치하자 어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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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야 괜찮아 미사일은 지금은 못써요 애들이 제가 멈춰있어 갔어요 애들이 안 맞아 안 맞아 양파님 안녕하세요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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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콜러에게 죽어버린 셀 아니 지금 레이드를 어떻게 이김? 이러면? 3레벨 순식간이 되는데도 못 이김? 레이드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임? 3레벨 그냥 2레벨 되자마자 찍었는데도 못 이기네? 악마들 악기 녀석들 선봉장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응원단장입니다 나는 응원할 거들뿐 제배맨 가방 사실? 제배맨 가방 사실? 제배맨 가방 사실? 신캐 아직 안나왔어요 신캐 아직 안나왔어요 아 이거는 배틀패스 보상 아직 퀴즈은 두달 넘게 남았는데 한 한달 뒤면 나오지 않을까요? 깜짝이야 무서워 갈 것 같아 안 가야지 돈이 없는 펄이는 어떻게 되는거죠? 모든 펄이가 돈이 많지 않을 거 아니야 돈 없으면 펄셀 못 산다고요? 히힛 호강은 많겠지 어? 토벌 가나요? 어허허헣 어허허헣 잠깐만 토벌 되겠는데? 아치니테오까지? 위험해 허리 구강 죽을 뻔했어요 저번에 나 피 1 남은거 잡겠다고 하다가 안아져요 당해가지고 죽는거 못봤어? 치워 죽어라 저번에 굴보 죽으란 말이야 저번에 울겠는데 근데? 넷포 나올때쯤이면 기둥키 다 꼽혀있을듯? 내가 야무치가 내버렸다고 그때 동물로 피 1 진짜 진짜 1 남았었어 진짜 바주크만 맞아도 죽는 피였어 그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죽었다고 죽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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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먹어 죽은 제배맨 시너 루이로 루이로 요시, 새로운 기능을 찾았다. 집하일 때도 되는데 그 저 핀이 안 찍혀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감지가 안 된 상태라. 히히 물자 창고 쌓아둬서 토벌해야지. 야, 우냐? 울어? 래퍼야, 그게 인생이란다. 나 9강. 국민들을 서포트할 줄 아는 첨전 9강. 국민들, 야야. 이라스쳐위 선생 마이 도와리. 마주. 좋은 사격을 도청한다. 나도 한 번 변해볼까?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나도 한 번 변해볼까? 무진작화 무진작화 나관광! 카이포! 안 떠도 되겠다 아! 와 개빨라 원숭이 메타? 매미 메타? 빨리 가라 지고 싶지 않으면 설마 얘라도 지옥까지 끌고 가겠다는 말인데? 야 독하다 독해 빨리 걸려라 얘들아 야 이야 쩌라도 지옥까지 끌고 가겠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근데 그전에 끝날 때? 지옥으로 못 끌고 갔죠? 싹이 어떻냐고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진짜 그냥 게임을 보급만 하는게 나아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좀 남는 돈으로 하나 보급하는거지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레이더 너무 힘들어졌는데? 아니 서바이버들 데미지를 반을 너프했는데도 결국 꾸역꾸역 적응해가지고 벗겨내는가봐 내가 말했잖아 이거 시즌 초반에는 레이더가 우세처럼 보였지만 결국 서바이버들 역전할거라고 악마 녀석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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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새벽 시간대 생존자들이 다 고였어 유리 유리 유비 한 명 정도 있어도 유리 유리 둥가둥가 하면서 패드라 흠 방제어 아니 어그로는 아니고 업된 내용도 당연히 없죠 확정난건 없지만 모두가 예상을 하는거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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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흠 흠 흠 흠 흠 흠 롤. 저도 그래서 대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업데이트 할 확률이 그나마 비교적 높으니까 어허 이왕 참은 김에 저는 끝까지 참을 예정입니다 보여줄게 우이스비루스 나왔을 때 스프린트 우이스비루스 한 번에 한 번에 뽑는 모습 구워드리겠습니다 유혹하지마 유혹하지마 안 나온다고 이상한 거 나온다고 공중점프 이딴 거 나온다고 태춘 딸도 안 나오는데 나오겠냐고 유혹하지마 유혹하지마 세배 세배다 이리로 오는 건가 이리로 온다! 아 먹었다! 안 돼! 어디 있었던거지? 없어진다 그들은... 아이사츠가와리다 아이사츠가와리다 오공선영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구강 개였어요? 이거 개야? 이거 어딜 봐서 개야? 이거 개였어? 충격 다음 레이더는 투표한거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나? 뭐가 최다 득패스려나? 나는 브로리가 최다 득패스일거 같은데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까비 뭐야 7번? 알았어 알았어 득을 배달하려고 쓴거였어? 큰일났네요? 어? 하필 D2 딱 그 사이에 죽어가지고 어? 변신 쫄 쫄 변신 해버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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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엇 하핀 우선 눈눈 아리 같더네 하나가 어딨을까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퍼리 궁왕 살려 퍼리 궁와 뭐 아네 저기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 나온거 어? 이거 왜 안살림? 어? 나니? game 터졌는데요? 이거 내려가면 기다려봐 선두 선두 따블두 따블두를 먹어 따블두 따블두 사블두 안 돼 전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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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아진은 센터 수족라! 나매르나요! 아 선들도 다 쐈는데 이제? 보급해놓은 거? 기동키는 3개나 남았고 오 깜짝이야 아리겟드 네 어 다 모았다 마지막 희망 아리겟드 네 우리의 희망 근데 성환할 때가 마땅치 않네요 이거 시그난마 시?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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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을까 내포 중앙 그랬다가 내포가 2에서 나오면 내포부터 찾아봐 바보가 될 수도 있다고 어디있어 저기있다 했어도 됐었겠다 저정도 거리는 저절로 간다 그럼 바로 여기서? 뭐야 이거 아 여기 막혀있구나 바로 여기서? 유진작화 1중화 생문 막아줘 나아베르나요 나나라라라도 나아베르나요 가ray 파싯테크래 어딨어 어딨어 이 사람은 왜 변신한거야? 막아주려고? 저기있다. 100있다! 셀은 전투 종족이다! 나 내려놔! 내가 가져야겠는데? 나 내려놔! 망원! 광대고! 나 내려놔! 아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런! 너무 가까워! 천천히 천천히! 3분 남았네 천천히 할 수도 없네 오자루가 되겠는데 셀은 전투정적이다 망완 꽝살고 마지막 기회 류진작화 넘어갔어? 망완 꽝살고 아 내꺼라 넣던거 같다 형님 그 에너지파가 아니라 붙여줬다면 붙어 형님 에너지파가 아니라 붙여줬다면 안 돼 웃으라 아앗 오자루가 되었다 오자루가 되었다 사이오진구 안 돼 갔어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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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해버린 나라 부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천원원 천원원 아앗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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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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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국왕이라고 다 양보하는 거 봐. 이것이 국왕의 위험이다. 아멘. 그래서 먹는 게 아니라 준 거잖아. 준 거. 먹으라고. 국왕이니까. 나 국왕. 난 국왕이고 넌 일반 시민이야. 나 국왕이니까. 나 국왕이니까. 나 국왕이니까. 助かった よし 新しい機動機が見つかったぞ キーラ入れるなか 新しい機動機だな 設置を急ぐんだ 全然ウルムソリー あ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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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んでー おっ おっ あっ いっぱい やっぱい おっ ごここも 잠깐만 아 저길 먼저 갔었어야 했는데 프리저대 프리저나 아니구나 저거 뭐야 16호야? 나 기동팀 다 찾았고 초기관 설치해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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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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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마광공 썩은거구! 에이.. 에이.. 마광공 썩은거! 와아! 오 기동기 빨라 한 대 때렸잖아 와관으로 국민들 중 누구도 못한 한 대 때리기 내가 가능 어허 못하지 않아요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돼 안 돼 그냥 내가 더 잘한 거야 찬어 어? 어디야? 어디로 가나? 저쪽. 나이스. 뒤파하지 않을까?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한 대 맞았죠 그 와중에? 소 mosquitoe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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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보고. 나도 보고. 어머나? 어머나? 안돼! 딜플렉 먼저 쐈걸! 허리 고강날려! 어머나? 아리라토네! 잠깐만 지원 대격을 요청한다! 빨래 돌려야겠는데? 빨래 돌려야겠는데? 하나도 없앨까요? 약이?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나? 거기 약 없니? 약 없니 여기? 약 없어! 사레벨 화이팅! 어? 죽었네? 가슈? 하이언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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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오늘 드엇기 농도가 너무 진한데 다들 그 새 표치 전에 제니 바짝 버려놓으려고 악이 아주 옳은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간이 많아. 人間ども。 人間ども。 서바이버는 150이 만렙이고요. 레이더는 100이 만렙입니다. 이것이 트랜스입니다. 근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드왁기 농도가 높아질수록 프리저 비율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점점 프리저가 많이 나오는거 보면 대충 보이죠? 오늘의 드왁기 농도 그날 프리저가 몇명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드왁기 지수를 수치화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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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미세먼지 농도 드왁기 농도 드왁기 농도가 심할수록 좋은 레이더를 해야하는 법칙 기울이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오늘의 드앗기 주세요 평소보다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아직 초취화는 못했는데 오늘 드앗기를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심장치 않네요 빛내상 죽겠는데? 런하십시오 빛내상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comun이 diminish 다다다 나으라 핫! 쿨다하아아아 치료 시녀 내가 하라고 어떻게 가져가 가져가 선두가 있긴 한데 내가 들어가서 해줄 수가 없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저러면 마지막 아뇨? 주변기 저러면 벌드 한참이 안심 남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오늘 먼저 온다 매우 기쁨 후쿠쿠 지원사격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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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진작파 막아 막아 뭐야 갔어 내 선두는 아 내 선두는 선두 아 선두 사라진 아 내 선두는 아 선두 썼잖아 선두도 없어졌어 아 뭐야 선두 선두 없어졌어 아니 선두를 먹고 죽는게 어딨어 에헤이 선수 썼는데 지원사격 큰일났다 나 레이더가 없다 아니 레전드네 선두는 뱉고가 하하하하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도라곰볼은 어 데리드 왔다 도라곰볼은 프레저가 갖고있나 그 설마 변소 메타? 변소에 들어가있나? 헤아 엥 어 데이터 다 적으면 근데 별게 없는데요? 온다! 나이스! 아이,지를어걸로". 아이 트락은 어딨는데? 아! 지원서적을 요청한다! 아니 어디 있는 거지?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어 숨겨놓은 게 아니라 어딨어? 아! 레이더가 구려가지고 오오오오! 여기를 보노! 희망이 사라져간다 희망이 사라져간다 희망이 사라져간다 난가? 나다 이거 나다 그치 런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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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붙어있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박으셨어 행동 교실 행동 교실 첩보락점 교실 런이예요 런이예요 학부모 학부모 런이예요 런이예요 지금 지금입니다 썬드르상 순간비를 순간비를 거의 다 순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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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어그로 딱 끌어주고 승관이 넘으로 올라타고 좋았다 좋았다 야 근데 들어온 물 어디 있었을까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오 나 생각보다 빨리 모인다 오늘 좋다 달달하다 달달하다 달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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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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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피해져요. 뭘 해도 한방이에요. 에너지 필드 제외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못 피하고. 그게 구르기로 피해졌으면 이미 코인물들이 구르기로 재벨뱀 갖고 놀고 있었을걸? 판정이 진짜 좋아요. 뭘 하던 무조건 걸리. 무조건 걸리는 무조건. 다만 꼼수로 좌폭은 걸리되 죽진 않는 방법이 있어. 잔상권으로. 근데 좌폭 성공 판정은 나가지고 의미없어요. 진화는 함. 죽지만 않는 거고. 아, 여기 두 명 있다. 아, 여기 두 명 있다. 유래입니다. 오, 잡아뉴야. Develop. 시작. 갑자기 당근마켓 내버리는? 어? 다 틀어졌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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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이래요 하기마켓 가시데 그레 이마나 이마나 네 어? 얼마전에 한번 쓰긴 했어요 종료한 트래밍 전에 오 잠깐만 야 이게 왜이마나 우다아 망원 망달고 망원 망달고 망원 망달고 망원 망달고 깍 망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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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내가 시험에 나 그렇군요 넘버원이시군 어디갔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베이처나 도망간다 나버헤르나이오 하면서 왜 도망가는데 야 왜 도망가냐고 나버헤르나이오 하면서 야 말이랑 행동이랑 너무 다르잖아 야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선생님 아 도망치는 데 아이들 도망치렉죄라고 넘버원 도망치렉죄라고 넘버원 도망치렉죄냐고 넘버원 계절틴다 계절틴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윽 지파 이 아이브레임 지파로 튀었어 라메르나용 직원사격을 요청한다 방완 방와라용 라메르나용 도망간다 서바이버 잡아라 서바이버 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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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와라용 라메르나용 이제 도망도 못가 죽어야돼 아 개웃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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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l 말과 행동이 따로 나오는 메지타 재미는 웃음은 줬다 웃음을 주는 거라면 성공했다 메즈터 재밌었다 나메르나요 근데 요즘 자주 보이는 듯 4레벨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는 레이더 많은 듯 아까 부우도 4레벨 나오니까 바로 도망가더라 제니어 지금 26만 그냥 4레벨 나오면 포기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아니 오늘 20년짜만 하면 안되지 거의 다 왔는데 오늘이랑 내일만 참으면 패치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지르면 바보지 바보 난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빨리 보충해주세요 빨리 보충해주세요 뭐야 오토바이 끼다가 이속 꼈다고요? 체감 확대지 오토바이 끼면 사랑해요 오토바이 끼다가 안 끼면 근데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괜찮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 오토바이는 하루 운중에 걸리는 절벽 같은 거 올라갈 때 좋아요 장단점이 있어 스프린트 플러스 땅이면 소환하는 거 말고 얻어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속도는 나온다던데 물론 듣기만 한 거라 저도 스프린트가 없어서 증명을 못했습니다 저쪽도 쓸 수 있긴 하고 가능한 파트 퍼포먼스 잘하셨습니다 완전 파트 퍼포먼스 당연하죠 유무순 공유한 인 수료 누군가 2배가 다음 2배가 ir 1배가 4배가 5배 2배가 6배 5배 다음 영상에 따라서 informações 유튜브에 widely understood людям과 더 faisait 아이돌에 강한 만들기 Toby를 거치네 마호Ah 퍼리 기어간다 왼쪽에 구강들 제가 진짜고요 한쪽은 그 뭐라 그래요 카게머스? 저 내신 죽어주는 사람입니다 오 뭐야 왜 이리 오는데 오 말타는 모션도 다르네 모션 보다가 용룡이가 죽었어 용룡이가 죽었어 용룡이가 죽었어 이젠 아주 천멸을 했다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용룡이 용룡이가 복사가 된다고? 요번째 용룡이가 connection 용룡이가 봤던 용룡이가 봤던 아니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용룡이 가져가려고? 아니 용룡이 가져가려고 여기까지 왔어 교환비야 용룡이 교환비 어? 나 좀 비싸게 잘 파는 거일지도? 가격 괜찮게 받았는데? 도와줘 지원사격을 아 너무 빨리 썼다 화들짝 물 다 봤니? 가끔 물 다 봐도 여기는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여기 안 봤네 여기에 기둥키 자주 나와요 여기 꼭 봐야 돼 여기에 기둥키 안 보면은 봐봐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에이 에어리어 여기가 오랫동안 설치가 안 돼요 여기 안 가면 온다 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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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키다 나, 체치을 이끄는다 정말, 마스위나 히트맞지 안신다 아, 에콜 메슈 각기장 런이예요 죽나? 죽으면 바로 지원 갈준비 살았다 핫! 적다 가져가 지원 가격을 요청한다 응 공격 이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가져갔네 언제 가져오 메슈 각기장 메슈 프리저 네놈의 죽음이 곧 가가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저는 지표야 일종의 지표 오늘의 드왓기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일종의 지표인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없나? 남았나? 보고왔다 프리저 죽는다 루즈 진짜 커 도망 못가 지표 안쓰나? 지표 안쓰나? 지표 안쓰나? 지표 안쓰나? 안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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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원! 공개 말투 공개 말투 안녕하세요 오늘 뭐 진짜 한 명 나가거나 뭐 튕기거나 이런 거 아니면 레이더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영상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maxç 자, 다음은 도이징입니다. 다음은 도이징입니다. 흠, 저희들끼리... 여기가 랑스입니다. 聞こえるか?スーパータイムマシンや。必要なプリスの転送は完了している。起動キーを探して、指定ポイントに接し、スーパータイムマシンを起動するんだ。起動キーが見つかったな。 私、助かるの? 手を使ってくれ。 誰か。 手を使ってくれ。 手を使ってくれ。 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 順位。 順位。 おお。 あなづで、弱いことにできた。 順位は、新歳のような状態になる。 나.. 난다? 어? 변무섭고? 쟤네명 들모다 죽나? 듬뿍해서 줄게요 복잡한지 한참 됐거든요 지금 단물 다 빠져가지고 지금 동접자 200결사대 가는데 헤어지 사장매임이 밑에지 안왔다면 빨리빨리 해야지 안하는게 더 미친거임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히히히히히 나.. 난다 이.. 이거요? 이거 국왕 전용 스킬이요 요시 새로운 기능을 찾았다 내 먹어? 새로운 기능을 찾았다 G1, G1 폭격이라는건데 레이더 핑이 찍혀있으면 눌러서 G1 사격 요청 가능 딱 10강 하면 다른 캐릭터도 쓸수있긴 한데 재미는 있습니다 이 스킬 레이더가 귀찮아 하는게 느껴지는 스킬이야 여기가서 여기끄러 여섯개 드블 여섯개 오리옷개 그럼, 새로운 태국이 찾았어요 그렇죠 또 태국이 찾았죠 설치하옵니다 혼내줘고 있는데? 저걸 거기 있니? 혹시? 여기 없는데? 지원사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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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챔피언의 딸은 많이 써요 박가에게는 안쓰지만 챔피언의 딸은 진짜 많이 써요 내가 없어도 못쓰는거지 저건 챔피언의 딸은 써도 티비 안나니까 아마 갖고 오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어, 이걸? 다 먹었어? 다 먹었다. 나가서... 아리카토누! 왠지? 눈을 눌렀다. 바악! 이중나생분! 가자고. 지원사격을 요청하고 가자고. 이중나생분! 어이! 베지터! 웃으라고! 웃어 베지터! 웃어봐! 웃으라고! 웃어! 웃어! 베지터! 웃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라 도라 도라! 크. 크. 네 레이더는 시즌마다 하나씩 나온다고 했어요 새 시즌을 하는 건 아니어서 레이더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네 레이더는 네 레이더는 네 레이더는 네 레이더는 네 레이더는 열고 양고함 어디가 선생님 어디가요 이거 양고함 문만 열고 가시네 아니 뭉쳐서 안 나오게 한다면 이렇게 세게 있는 거 뭐야 네 레이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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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Baba 뭐야 지금이야? 사우나들 어디야 어딨어 어딨어 못 돌아가게 막아 간다 집 어디야 얘 아 갔어 안 돼 맞다 혹시 저희 방에 디아블로4 예고하신 분 있나 이번 주말에 예고한 사람들 대상으로 레벨 20까지 가능한 베타 열린다고 하던데 아 아 으 너무 비싸 으 10 까 5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말 먹어 으 으 뭐 뭐야? 최저의 염봉이야? 군렬가? 피닝이 엄청난데 저거? 아무튼 저는 좀 지켜보고 하려고 25일 날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베타 엘린다고 하거든요? 예고 안에도? 그거 한번 보고 해보고 그때 그때 가서 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간 패스 오브 액자일처럼 만들었다는데 패스 오브 액자일 하이오원이면 구제할 필요가 없고 패스 오브 액자일보다 재밌어야 사람들이 하겠지 베타하고 환불 가능해? 약간 약간 그렇게 하면 가오가 안사는데? 너무 얌성인같은데? 4개 타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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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야 환불 웬만하면 할 것 같아 사는 얘기 별로 믿음이 안가서 1년 적액을 넣고 접속을 안한다 왜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불빠라서? 의리로? 가상 입장권? 블리즈컨? 블리즈컨 그 이후에 확인하나? 확인해? 근데 별 소식도 없는 거 보면 별론가 봐 발표할 게 있어야지 물컨도 개발도 좀 낫는데 이래요 요거 해야겠지 뭐? 하평되면 콜 오브 주치만 살아남을 확률도 부우 열심히 민간이 찾아다니나? 민간이 남아있나? 저기 있는 건가? 무슨 말이야? 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봤지 다음날 ground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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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카 야라르노카 어이 부 웃으라고 아 부다 웃어 부 부다 웃어 부다 가 미안하다 유비야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제니를 뭘 해야돼 내 제니가 되어라 지금 우선권 몇장 필요할지 궁금하다 두장이면 될거 같은데 지금 악기농도 개짓어가지고 아 우이스 미루스는 뽑아야지 우이스 미루스는 뽑아야돼 에이 다 다 다 다 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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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고 싶다. 그립다. 패는 맛이 있었는데. 그립습니다. 스포퍼비치. 아 왜 저기 있어. 저기 있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인간이 있는데 1렙도 아니여서. 저걸 제일 마지막에 해보자. 지금인가? 누가 어그로 끌때? 지금? 아니야 무리하지마. 야무치도 안간다. 무리하지마. 지금? 제발 오지마라 제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당장 남아? 로니야 뭐야 아 아 알겠다고 아리겠다고 아리겠다고 기동키가 좀 별로네요 상황이 여기 3개 아 왜 쪼깃어 하필 아 먹었다 아 젠장 랩퍼 녀석 상자를 왜 뒤지고 있는거야 지 유행장 가져갔어 괜찮아 랩퍼에 달아둔 위치추적기라고 생각하다 그래서 이거는 못받겨 이거는 가져가야돼 죽나요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살렸네 죽었네 도망가 피니쉬도 안하고 일로와 이거 근데 진짜 큰일났다 기동키 너무 없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иля 살았다 오자로 보겠는데 어? 저기 왜 갈까? 숨기러 가는 거 아닐까? 저기 한 번 들려야겠네요. 잡았다 이말이야. 꼴이 갔어. 아! 제발 제발. 런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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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지턱 안 됐으니까 좀 천천히 해야겠는걸? 다시 천천히. 풀타임 돌리고. 기동키 레이더몽 살면 아무도 없나? 직원 사격을 요청한다. 직원 사격을 요청한다. 진호하겠다. 저기 확인해야 되는데. 사람이고. 브 런위널. 예를 들어서dig원. 미처. 찬무침. 이제야. 스타링 Sig. 멘 Arts. 스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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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기에 있을 억 Dart. 매우 덮음. 저 멍ès. 스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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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와 다시 빼내려나? 또 들어갔어 위에 있는 거 봤어 확인하러 간건가? 잘 있나? 설마 저기 있으려고?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나왔다 뭐하나 보지? 봤나 본데? 런? 어이 기동퀴 레이더 진짜 아무도 없나? 너 지금 먹으라고? 아무도 없어? 이거 다 먹는데 이러면? 지금 출전 가시죠? 지나있다 지금? 아 그래 풀린이 없어 봤다 내 퐁아 아 재벨벨때문에 안보여 화면이 안들어가죠 안돼 안돼 아니 재벨벨때문에 화면이 안보여 아 레전드 아 아 아 ZZT님 안녕하세요 아니 재벨벨때문에 화면이 야 이거 맞아요 선생님 아 아 위험함 위험함 위험해 위험해 에엄 제로상 다죽겠데 다죽겠데 이 사람 죽겠어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드래곤볼 뺏어오면 돼 어디서 손을 놔둔 거야 이거 찍어줘! 지원 사격을 요청할게! 손 고텐상! 손 고텐상! 못 막나? 안 되나? 안 돼! 조졌다 알았을걸요? 왜냐면 7개 모았다고 떴어 떴었어 현일두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나는 먹은 다음에 순간이동으로 빨리 빠지려고 그랬는데 재배면이 화면을 가릴 줄 누가 알았겠어? 어 시간은 충분했어 재배면 때문에 근데 검 없냐? 검 재고 칼이 있어도 이거는 하앗 여기야? 설마? 아니지 칼이 있어도 풀필을 어떻게 잡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teraz 안신раж pas van 어후 어머.. 웨글! 난이야 으 하아아 아아아 충분해 다아아아앙 죽은 척 죽은 척 죽은 척 난 죽은 척 죽은 척 할말가?? 성도가 롬이야 아아 아아아아 하아아아 하하하하하 하아라라 디 도쿠다 도쿠다 보여주나? 컵 없잖아 근데 한 칸 남을 때까지 찾을 거 같은데 어? 들킨 거 같은데? 이걸 못 봤다고? 그치 봤지 못 본 척 하는 거지 아니 못 봤어? 봤을 텐데 조졌다 런이야 안 돼 일어나 이걸 못 일어 못 일어나 개자니들 저거 발굴력이 저거 경쟁 너무락이야 버그 아닐까 저거? 너무 길어 그쵸 버그 같애 저거 나중에 고칠 거 같아요 드래곤볼 먹을 때 소리나는 것도 버그였잖아 내가 말했지 그거 버그 같다고 이제 안 들리잖아 드볼먹을 때 소리 아냐아냐 먹을 때 원래 소리가 났었어 근데 이제 안 나요 근데 이제 안 나요 그걸로 레이더가 드볼 얼마나 모였나 확인하는 용도였는데 소리로 파악 불가능함 안 먹어야... 뭐... 시리즈 내가 ondernem기 참고기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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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어디에 벌레 어디가 어디가 어 파리죠 이거 트렁크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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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juk 조금만 조금만 대화 그냥 픽만 찍히면 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감지만 되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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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성 펀치는 허그 아닐 듯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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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내포는 그게 길더라 후딜이 안 맞았을 때 후딜은 길더라 쭉 나가서 안 맞으면 근데 단점을 장점이 씹어먹을 만큼 성능이 너무너무 타야 레오유 레오유 선두 선두 이건 내가 먹고 있을까?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어 왜 안 돼 아 이게 막혀 미친 야 위에 저거 말고는 다 뚫려있는데 안 된다고? 너무 많네 자 스마트 ike 스마트 코코아 키게인다 어디서 죽은거지 어디서 죽은거지 건물ENT 동굴 아니냐 사질러 가야지 어디서 죽는가? 와 이거 끝까지 죽겠는데? 방절에 못 살렸다? 여기였네 어디가!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런 아 내 선두 오오오오 의자 의자 런할 준비 런할 준비 런할 준비 런할 준비 런할 준비 설치하자 어? 정리 런할 준비 wonder conduct 지원 요청하게 핀 찍어줄 사람 지원 요청 지원 포격을 요청한다 어 드라곤볼에 다 모였는데 갖고 나올 수 있나요 루딘 사쿠아 나와 막아줄 사람이 나도 가야 되는데 어서와 드라곤볼을 아우 막아졌다 소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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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벌하자 토벌하자 아 근데 포급 안왔지 포급 안왔지 아 지파도 있어서 이거 아 포급이 왔어야 되는데 지원 사격을 요청한다 빠르게 하면은 될수록 포급이 근데 왔어야지 안전빵인데 간다 와 불이마 잠깐만 근데 이게 왜 안맞아 우나 우나 우아두우나 도버렌 도버렌 도망갔어 이거지 먹고 먹고? 버틴다 내가 아까 해놓은 거 있나? 보급품들 있나? 있다 이거 남았어? 못 도망가게 류진 잠깐 깔아주고요 변신해 주고요 오이 오리다 오레가 길다 부나부나부나부나 이겨내요 아아 마구 안 박아요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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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게 안되네 까비 아깝다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쏴 줬어야 됐어 로켓 경직 때 맞추는 거 말고는 없어 그냥은 안맞아 드니까 젠장 뭐야 시간과 예산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아 약속でしたよね 지驚고 以上の恐怖を見せてあげるって 君たちは一匹たりとも活かしてはおかない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다지다 노다지 근데 방금 같은 상황은 크리닉의 신발이 진짜 좋았겠죠 크리닉의 신발이 아쉬워 안 돼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아이고 보양먹어버렸다 레오유 안 돼 지원사격 1초만 줄여지지 현실 군대 고증 아닐까요 한발 늦게 한발 늦게 일처리하는거 상황 종료된 다음에 동굴에서 죽은거야 동굴에서 죽은거야 러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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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러니야 러니야 여깄어. 누가 어디다 놨어 또 이런 데다 놓지 말라고. 레이더가 다 본다고. 그렇지. 핫! 로드입니다. 그치다. 그냥 다음은데. 오다. 나 쟤는거야? 어디게 뜨네. 나 근데 레이더 없는데. 해줘. 모아줘. 해줘. 모두에게 인물이요? 아니요. 아 누가. 그거 미션 없는데. 누가 그거 쓰냐고. 그거 빙뽕.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왜. 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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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용 감사해요 잘있어요 다시 만나요 애니는 뭔데 아직도 못찾은가 오 저사람 마지막인데 도망가 무조건 튀어 도라오상 오 마지막이잖아 당신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위험해 도라오상 위험해 아 나 변신이 없는데 가도 되려나 오 아티네 진짜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갈길이 멀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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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드라마 확인 그렇지 맞아 나잇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떨어집니다 강탈 완료 아 근데 소원 빌자가 마땅치 않네 시원 사격 완료 시원 사격 완료 어 지파 지구지구지구 아 늦었다 일해놨다가 저거 피니쉬하고 진화할 때 하다 갈거란 말이지 안 가나? 갈거란 말이지 해야돼 그래도 해야돼 지금 해야된다 믿는다 벌어줘 시간 나생문 이중 나생문 진화했다 나이스 타이밍 타이밍 아 이거 라이밍 드래곤볼 진화기에도 들어갔네 살짝 벨로구현 안보여 트레크스 투자잔 기탄 쓴가봐 마구안 광다루 이거 안맞아? 마구안 광다루 와 기탄 개쎈가봐 버터타 아니 아니 4봉이 왜 맞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최대$ 성전적쿨 Intro 수명적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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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있는데 변신 명입니다 정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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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원! 빡세고! 빡원! 빡세고! 슈퍽? 아 여기가 생전지 빠르! 여 녀석! 이 자식! 비겁하게! 3명이나 죽이고 자기는 탈출하자니 2명 죽었네? 비겁하다! 뿌리야! 우리 동료들 돌려줘 3명이나 가져갔어 오늘 매칭 계좌부츠 계좌에 잡힘 인원이 줄으니까 서버가 과부하고 안 걸렸나봐 이제 소수 정예는 살아있다 Let's go 1명 2명 4명 3명 단연원이 안온어져 서버를 늘려야지 말이야 인원이 찔면 안되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요? 그건 이미 그것은 이미 백결사대 가면은 게임 아무도 안산다고 그 제가 스팀에 2주 지난 게임을 환불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사유를 뭐로 썼냐면 게임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게임이 안잡혀요 했더니 환불해줬어요 백결사대 가면 그렇게 되는거야 그거 2주가 지났는데도 환불받음 게임 재밌어 보여서 샀는데 게임이 안잡혀서 못했어요 환불해주세요 드바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거 그래요 아침에 안잡혀 붕이 ꄸ미 닌텐도는 많대요 닌텐도가 제일 많다던데 듣기로는 나는 닌텐도가 적을 줄 알았는데 많대 아아악 길게임 어? 내가 이거 맞아맞아맞아 루즈인 자쿠아 오 갈뻔했다 드바데는 PC, 플러스, 닌텐도 다 따로에요 서버가 같은 플랫폼끼리만 만남 그래서 데바데보다 한참 인원수가 안된단거지 데바데는 스팀만 해도 6만명인데 크풀이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한 10만명 넘겠지 동작자가 소니가 실화면 어떻게 할건데 어? 지네 독점하면은 어? 마소랑 플리자랑 인수합병하는거 어떻게 할건데 양보해야지 이제 양보해야지 저기들 어떻게 할건데 소니녀석들 반독점 머시기 머시기 하면서 자기네들이 독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1인실이요 그건 좀 루마상 찍겠는데 돼지 되겠는데 미안하다 선두도 없고 변신도 없다 캠핑을 뚫을 수가 없다 이러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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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ART E asi COOK CK transparency 흐흐흐흫 어? 그 키 캔슬 키 찾는거 캔슬되는데 그거 욕 많이 먹어서 키 찾는거 캔슬되요 무선 캔슬됨 그 이번에 나오는 스파킹 모시기도 반다일건가? 어? 갔다 그럼 뭐 드바드는 유기당했다고 보는게 거기에 힘쓰겠지 이제 저 설치했니? 저 시 안된거 아냐 설치? 팀이 달라? 반다이 안에 다른 팀이 있는거야? 이제 베지터라서 시간싸움인데 원해 네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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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격을 늦춰간다 지원사격을 늦춰간다 지원사격을 늦춰간다 어떻게든 뺏어만 온다면 지원사격을 늦춰간다 지원사격을 늦춰간다 아 그거 변신상태로는 안풀리더라고 변신상태랑 이거랑 따로따로 하다가 버그 생긴데 버그가 아니라 누락된 듯 변신종품은 보급보급은 아직인가 보급보급은 아직인가 주목보급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것 같다 우리 팀 트렁크스야? 4레벨 1레벨 안심이다 1레벨 안심이다 2레벨 안심이다 2레벨 안심이다 버니어택이네요 루즌 적꽃 요시이소 요시이소 분장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라야 좋다아 렐르나 빠져있다아 야 우스러워.. 으아 absol.. 아아아야악 으아ㅏ아아앍 으아아앙 eliminating 신도만.. 어? 돼inch 겨울 배지터 뭔 소리야 이거 그 whilst 불안에서 매신해가지고 경식 갈랬나보다 라니 으아 칭 이러네 어떡하지? 검 있나? 아지르베의 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르벨! 너 마지막 기방이야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안돼! 터진다 기존 시스템이 파괴하였다 잠시 후에 탈출용 타이브마신의 승리가 끝났다 여기가 위험이다 4대기 피해 25% 축하 약 없냐 약? 아까 내가 약 해놓은 거 다 먹었나? 여기 있다 그래도 모자라 뭐야? 2칸 반대에 가서 2칸 으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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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야지 않는데 이건? 아무도 칼이 없어 어? 이 사람은 칼이 있다 아 이거 그거네 장식이네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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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 1칸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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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칸 2칸 2칸 1칸 2칸 2칸 3칸 6 네우토스님 1500원원 감사합니다 요게 뭐야 이건 나도 처음 보는데 이게 뭐야 그 영역을 넘어서 그냥 게임 꼬라지를 보잖아 그러면 이 게임도 몬스터가 다양한데 그중 몸빵 몬스터가 있단 말이야 불을 뿜어도 레벨 5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이 때려야 돼 게다가 원거리 공격까지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아프단 말이야 텐 스테이지로 넘어가잖아 얘네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박을 박을 와 개만호 와 개그넘어 대극형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딱 걷잖아 일단 신발 밑창이 땅에 닿지 않게끔 하고 걸어라 딱 요따 기분을 받는다고 이게 제발 깨지 말아달라 우리는 너에게 엔딩을 보여줄 생각이 없다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고 자빠졌는데 여기서 거의 3시간에 뵈다가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말해 끝까지 못하셨구나 9스테이지까지는 30분도 안거렸다잉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경험치 아래 B까지 뭐갈 통들 저거 하나에 목숨 안하거든 저걸 다 쓰고 옌병을 떨어봐도 목에 목에 뭔가 말이 안 되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엘델링 못까지 인자 1회차도 이거보단 나을걸? 저는 저거 안 못해봤는데 처음 보면 저거는 피카츄 배구는 아는데 이 정도면 참 잘했다 이 정도로 쓰레기를 먹었다면 거의 기네스 감이 아닌가 쥐털쥬가 눈가에 아른거리고 기괴한 적들을 조지던 추억들 이걸 뭐갈 통에서 없애려는 그때 극단적으로 뭐갈 통이 터지는 느낌이 들었으니 이 정신나간 게임 시리즈가 몇 개다? 3개다 그리고 내가 했던 빠우모스가 몇 개? 2개 즉 하나의 게임이 더 남았다는 거 아니겠냐 1개 저작권 없이 그냥 해적질 해가지고 만든 거겠지? 저시대 게임인가? 그런가? 받았으면 더 놀라운 건가 저거는? 게임관이 통과 됐다고?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아 근데 뭐 그때는 게임관이도 저작권 별로 신경 안 썼을 때? 저시대는 강한 자들만 살아나는 시대라 저작권 그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 저시대는 오히려 돈 주고 사면 욕먹던 시대 게임을 왜 돈 주고 삼? 음악을 왜 돈 주고 들음? 그게 당연하다 저시대 너 너 바보냐? 이 소리들 아이고 벌써? 지금은 당연히 돈 주고 보고 해야되지만 저시대는 돈 주고 보면 그게 그게 비정상이던 시대 저작권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 국가기관이 아니라 그런가? 자기네들이 국가기관 자기네들은 국가기관 아니라고 그랬다며 너무 무난하게 보내줘는데요 근데? 안 돼? 안 돼 남아있어서는 안 돼 돈 안 준다고 선언했어? 그 발언 해가지고? 돈 안 준다고 선언했어? 그 발언 해가지고? 아 아 여기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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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추억에 추억을 생각나게 해주는 게임이었네요 제가 했던 포켓몬은 피카츄 배구였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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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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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렁볼 4개 하나가 되는데? 죽겠는데? 런이야 나이스 디지몬 짝퉁 게임? 디지몬도 짝퉁 게임이 있었나? 그때 디지몬 게임하면은 그 디지몬 온라인 그냥 다마고치 충격적인 그 다마고치가 아직도 디지몬 현역 게임이라는게 두 볼 들고 튀어 막아야겠지? 튀어야 돼 두 볼은 튀어야 돼 안 돼 두 볼은 사려야 돼 나이스 이리 soil 이렇게 와 이즈 아 미소 마지막 이 내가 그분은 알다 뭐 네 홍 다 김 네 다시 오는데? 어서! 도라곤볼을 어서! 오그로 끌마크 걸었다! 도전다! 핑 찍어주면!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폭! 당황! 처음으로 맨날 뭐 좋은거 들고 있었으려나? 아.. 피 많이 못 갔는데? 안돼 사레비 벗겨지면 안돼요 무조건 버텨! 시간만 버텨! 벗겨지면 안돼! 히토마즈 안신다 어그 어그 뭐 어떻게 영속에 궁중에 잡갔네? 코코아 피깬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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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할까? 변신은 글렀고 몸으로 떼어야된데 내 지원사격 힘을 보여주었어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변신 자격호! 안 돼! 안 돼! 막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몸부로 막지! 막지! 안 돼! 아무도 없었나봐. 뭐야 진짜? 몸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다들 도망쳐! 어? 거기는 막힌 길입니다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반대로 감? 하나 나가야 되는 너무 아깝다 한 명씩 와서 몸부로 했으면 죽을 거 같은데 다들 조별과제 메타 걸려가지고 코와이 이건 죽었네요 시간이 없어 너무 너무 오래 끓였어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방금 맛깐을 이용해서 가래떡을 꿀에 찍어 먹었는데 꿀이 꿀맛이네 꿀이 꿀맛이야 꿀이 좀 남아서 꿀맛 먹는 중 꿀은 살 안 쪄 그 도시에 사는 꿀벌들이 만든 꿀은 그 얘기 들어봐 그 얘기 들어봐 도시에서 사는 꿀벌들이 만든 꿀 도시에서 사는 꿀벌들이 만든 꿀 유통기한이 없다고? 그 천연 꿀만 말하는 거겠죠? 도시에서 사는 꿀벌들은 쓰레기통 드셔가지고 그 음료수 도시에서 사는 꿀벌들은 쓰레기통 드셔가지고 꿀고 꿀에 꿀을 만들어가지고 꿀 먹으면 꿀 색도 음료수 색 색구은 색이고 막 빨간색, 파란색 다 섞여 있고 맛도 음료수 맛 나는데 막 판타 맛 꿀 이런 거 이런 느낌 판타 콜라 다 섞인 느낌 그럼 나중에 핵전쟁 나서 살려면 꿀을 많이 모아둬야겠다 세균이 못 사니까 대신에 세균이 못 사는 거지 벌레는 오지게 꼬이잖아 벌레는 어떻게 먹을 건데 그리고 음... SHIT!!! 그래서 그 양봉하시는 분들은 꿀 만들 때 컨셉 잡고 만든다잖아 꿀이 그 꿀벌들이 무슨 꽃에서 따왔냐따라 향이 달라져서 아카시아 꿀은 당연히 아카시아 꽃을 이렇게 먹게 만들고 나중에 좀 재밌는 컨셉 잡으면은 꽃 말고 환타 같은 거 해가지고 환타맛 꿀 이런 거 하면 천연 환타맛 꿀 하면은 재밌을 듯 환타맛 가로치고 천연 특허내자고 그럴까? 천연 환타맛 꿀 괜찮지 않아? 파인애플 향 이거 뺏어가면 신고합니다 제트커에요 내가 쯤 했음 오 라지 개 맛있어 여기를 보네? 이곳에 계신다면 이곳에 체크가 됩니다 그만큼 전장으로 당했을 때 여러장이 있음 예전까지 organise 우리가 정리하게 대단하고 보자 힐 빰납 여우나 뺏어가면 그냥 힐 도와줘야돼 르신작방 꽝렙인가봐 롤나십시오 끝까지 따라온다 왜 쇠를 응원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사타리머인 저를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까비 안맞았네요 모든 민간인이 사라졌다 런닝입니다 런 희생 내 파워에 약 갔어 괜찮아 걱정하지마 우리에게 뭐가 있다?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복 안맞았어? 동굴인가? 동굴 아닌가보다 안맞는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먹힐 듯? 중간 2점으로 도와줄걸 그랬나? 하지만 걱정마라 큰일났다 아아악 아이고 아잇 아잇 선생님 이거 왜 되겠어? 어 갔네 살리겠지? 요사람 안살려? 왜 안살려? 왜 안살려? 아냐 동굴이라 안맞은거에요 동굴 동굴에서 죽었어 동굴에서 죽었어 위보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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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왕 드루왕 드루 드루 어? 이걸 못봤어? 역시 국왕의 뒤척 숨기기 스킬은 세계 제일 위험 보여드렸습니다 나 이것이 국왕의 품격 너 죽었다 넌 죽었다 으아 누군가 꺼 아 까비 아 아 까비 아 들어왔으면 초기장인데 안와? 왜 안와? 나 여기 있던데 이걸 안온다고? 야 를 놓카아 야 를 놓카아 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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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하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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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틀렸고 에? 으아아아 어디인데 어딘데? 드렁불 어딘데? 여기야? 예 아니에요 쿠팡회송 바줬다한번 바줬다 거기다 죽일려고 그랬는데 드래곤별로 죽여야겠다 뭔olin 줄 알앞 ark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지금 다 살아있어가지고 나 아직 한 발 남았다 나 베지터의 장갑으로 막타 노려본다 방금 생각난건데 베지터의 장갑 말고 제대면에 장갑이 있으면 개쎄겠다 내일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걸 아루진 자쿠하 아루진 자쿠하 손으로 움직여 아루진 자쿠하 이제 안타까 나랑 하나 남았다 아루진 자쿠하 아루진 자쿠하 아루진 자쿠하 안돼 안돼 이 자식들 내 막타를 데지털 장갑으로 막타 가능하다고 딴딴딴딴 냐 냐 냐 주는 3분까지는 기다리면 돼요 정상방도 3분까지는 기다려볼 만한 그 이상 걸리는 건 버그방이 구한 외사? 구한 외사가 뭐예요? 아시는 분? 얼굴이 무너진다고? 뭐하는데 구한와사? 구한와사 아니야? 구한 외사인가? 뭐하는데 그게 옹? 비타민이 없으면 온다고? 아 그거 그거 아님? 마그네슘 부족하면 그거 아님? 눈 막 떨리고 그런 거? 안면 마비가 구한 의사야? 3분인데 안되네? 망방 맞나 본데요? 눈이 막 부르르르르륵 떨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레이더가 나갔네 이거 어 잠깐만 나 레이더로 돌렸네? 아 취소도 안돼! 젠장 강제로 레이더 파괴 생김? 레이더 그러면 한 판 하지 뭐 봉사활동하러 가자 아 안걸렸네 그 혹시 눈이 떨리는 증상이면 마그네슘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뾱이를 찍고 철판에서 안 잡혔어요 레인더가 fare 配点、させてもらおう 슬퍼 타이블마신을 시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지털을 어떻게 벗겨먹어볼까? 어떻게 벗겨야 잘 벗겼다고 소문이 날까? 안녕. 잠시만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우선. 난.. 영원히 벗겨먹을 생각이거든. 난 영원히 벗겨먹을 생각이거든. 20. 도티 벌써 3명을 먹ミー? 중에서 끔 멀리 멀리 사라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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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인가? 점수 아닌가? 점수 아닌가? 실수로 죽었나봐요. 어? 근데 진짜 큰일 났다. 지동키 하나도 못 꼽은. 아니 꼽은 데가 날아간 거구나. 어? 나 하나씩 찾는다. 나이스. 지톱이며 먹을 수인가 봐야раш다. 다 Ф 창 ruice 업데이트 Chun 여우니라야. 도리루 루 루맨. 안신다 무서워 얘 줄 걸 그랬나? 빵래 불쌍해 민간인 레이더특 민간인 사라지면 나오 이건 우리를 위해서라도 빵랩은 1레벨 찍는게 좋은데? 이건 우리를 위해서라도 빵랩은 1레벨 찍는게 좋은데? 이럴 줄 알았어 초보였나? 내 레벨을 이번 밤 확인을 안해가지고 유비어스일지 오? 뭐야 변신도 안하고 포기했나본데? 쟤 죽어서? 듀오인가? 듀오일지도? 죽어서 그냥 포기한거일지도 죽어서 그냥 포기한거일지도 죽어서 그냥 포기한거일지도 아 일은 잘하네 우리팀 구강은 아주 행복하답니다 어? 내가 없다 큰일났다 내가 못살려 내가 못살려 너 거기 가만히있어 너 거기 가만히있어 데바데도 그렇고 그런사람들이 있겠나 지금이 그런정운줄 모르겠네 데바데도 같은 경우에 처음 죽은 애가 자기 죽으면은 그냥 나가던가 가서 그냥 자살하더라고 살인반들 달려가가지고 그런사람이 종종있다 자주있는건 아니고 안온다 온다 슝 안온다 으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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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입 액션 아무도 설치 안하는데 왜 설치하고 있는 소리가 나는 거인? 득을 뺏어보려고? 어? 뭐야? 주제 있어? 저 별로 못 빠졌는데요? 에이 어디야 설치 아니야? 어디 설치야? 어디 설치 아 저쪽이네? 된장 아 대바대 많이 하셨어요? 크으 여기서 대바대 동지를 저 친구 3레벨이라 살면 좋겠는데? 개라던데? 3년 전? 꽤 오래전에 하셨네 마이 도와디 이 세지마이 아 아 3년 전에까지 했는데도 저보다 풀타임이 많으신데요? 가보자 저격으로 내 떨궈보겠어 설치가 얼마나 돼 있으려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나? 울라보자 나 혼자 그라던데? 팬신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이거 끌어도 다 먹겠네 왜냐면은 오자루 아 근데 오자루 거의 다 됐나? 우리 앞으로 나갔지? 기름기 설치 중? 아 일로 뺐네 오직 일로 확률이 크구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운댄다카 마관 광달보 아 미친 저녁 당했어 일단 불한가요 조 ​ 저 친구는 개구각 보고있나 본데? 예전 begins 가 elas 잘 지냈 120도 우리 앞으로 나이오 자 가만 있章 너무 shame 경기수점에 약속을 합니다. 슈퍼 타임은 아직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검 찾으러 가야겠다. 드보를 너무 못 모았어. 스치라도 했어야 했는데. 빨리 돌려놔 보조 최대한. 가만히 없어.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보급이라도 빨리 불러야 돼. 내 거짓을 달달할 수 있을까? 있어보니까. 지금 나에게 사용하기는? 고급자들에. 도중력! 루젠저 콰 루젠저 콰 도망쳐 도망쳐 오자라 치열 도망쳐 도망쳐 뚜껑!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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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ov 뚜껑뚜껑 뚜어욱 국왕 사레공이야 DragonCon 고마워요 오오오오 오오오 왔다 오자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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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딱밤 오오 도망 도망 아아 아아 코박죽 코박죽 퍽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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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뻔 보급? 피가 너무 어 근데 타임머신이 타임머신이 좀 많이 멀쩡한데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추억 롤버넌스 복수 실패? 괜찮아! 오히려 좋아! 롤버넌스 없었어. 레이더로 돌려서. 나쁘지 않아. b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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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요? 30만 제니 20연차 확보. 목표는 30연차인데. 목표는 30연차.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았지. 열심히 했다. 이 말이야. 한 명 모집이 안 된다. 안 나오면 꼬접각이 마려울지도. 상관없어. 우이스, 미로스 메인 스킬은 정가 구매가 돼가지고 성과로 구매하면 돼. 성과로 구매하면 돼. 성과로 구매하면 돼. 아 난다워 레어 확률업 드링크도 나오면 좋겠다 다시 잡죠? 3분 지났다 아까 나갔던 방 그대로 다시 들어와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업데이트하면 알려줘요 무슨 패시브지 업데이트하면 알려줘요 아니면 유출 유출되면 알 수 있어 보통 유출되긴 하던데요 대부분 유출돼요 어 또 내 소리를 앗아갔어 이미 다 유출됐잖아 그리고 유출되면 알 수 있어 개빨레 시작하네 데뷔지 두 칸은 아닐 듯 지금 초원 기억도 두 칸이 아닌데 초원 기억보다 쎄면은 문제가 좀 있을 텐요 깜빈시테크레 어쩔 건데 까매지면 어쩔 건데 썼잖아 못 오잖아 이게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나를 탐지해서 뭐 할 건데 썼잖아 어쩔 건데 지금 한 명도 못 먹어서 눈 돌아가서 이제 탐지되면 쏜다 이제 또 어 누가 벗겨먹으려 그러는데 봤는데요 아 이거 잔상권으로 빠져나오기만 하고 아니구나 죽었구나 쟤가 나이스 죽여버렸어 잔상권으로 빠져나오는 줄 근데 너무 빨리 죽인 거 아니야? 오히려 좋아할지도 근데 지금 데미지 두 칸이면 예전 데미지 네 칸이에요 그렇게 낼까? 애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너무 너무 센데 그러면? 하지만 킹치만 우리는 비로스가 아닌걸 비로스의 모습을 한 가짜들인걸 근데 이번에 사실상 레이더들 체력 2배 된거에요 생존자들 데미지를 2분의 1토박 냈으니 반토박 냈으니 레이더 체력이 2배가 된거지 지금 그거는 생존마들이 너무 고여서 내가 말했잖아 이게 시즌 초에나 레이더가 쎄고 생존자들이 적응 다하면은 훨씬 쎄거라고 금방이야 역전되는거 왜냐면은 레이더는 혼자잖아요 만약에 실력이 늘어난다고 쳐도 혼자서 1회 속도로 늘어난다고 쳐봐 근데 생존자는 7명이야 걔네들이 1식만 늘어나도 7이 늘어난거 이게 이게 서유력 늘어나는 속도가 레이더가 잡힐 수 밖에 없어 도망가 근데 7분의 1식 늘어나는게 아니잖아 실력이 음 좀 레이더가 운이 좋아야돼 거의 뭐 좀 잘하는 생존마들 상대로 이기려면 민간인 억가라던가 이런게 안되야돼서 좀 운이 따라줘야돼요 실력도 실력인데 레이더가 어쩔수없는 구도가 있어요 손을 못쓰는 구도가 경직때문에 벽 키우는게 재밌다고? 그렇다면은 농부하세요 농부 지원사격을 요청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벽 나도 한번 가볼까? 어디있어? 어디있어? 괜찮습니다 다시 기동기 가있어요 여기가 찾은거죠 여기가 찾은거죠 간다 아잇 됐다 나 남쪽선 걸었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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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도 안되는 판정 핑투 아닌데? 그래도 죽었다 베지다 쇼나이 지원사격을 요청 비겁하나 그러고도 싸이오인이라 할 수 있나? 싸이오인의 수칙 그 이름 베지타 왜 체벌이야 뭐야 잠시 후에 더욱 비겁 하...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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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터에게 벤지터 스킬로 공격하긴 했는데 간다! 8레벨을 보좌해! 5레벨을 보좌해! 오이 맞았다! 아니 핀! 핀 있었나? 아! 아니 핀! 망원! 지원사격을 요청! 더블 성공! 미소! 그때는 드래곤볼은 거들 뿐이었는데 드래곤볼이 거들던가 드래곤볼이 맨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 지금 물 좀 가져올게요 드래곤볼은 거들던가 드래곤볼은 거들던가 드래곤볼은 거들던가 그런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모두의 기력을 회복시켜줘 라는거 추가해서 모두의 그 게이지 채워주는거야 레벨업 말고 너무 사긴가 모두에게 힘을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력을 해가지고 체인지 파워 채워주는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게 더 좋을 수 있을거 같은데 다 쓴 상태면 좀 드래곤볼이 후반에 나오고 하면은 그게 더 쓸만할지도 다들 3레벨 이렇게 찍어놨으면 후반부 소원인거지 후반용 소원 드래곤볼이 꼭 초반에 모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모두에게 힘을 해 그 소원을 주자니 모두에게 힘을 해 너무 좋아준 그러면 인사지츠님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밤 또 다른 기능이 찾았다! 또 다른 기능이 찾았다! 알았다! 새로운 기능이 찾았다! 또 다른 기능이 찾았다! 또 다른 기능이 찾았다! 아지럽에.. 보급 참고 보급 참고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이르라 어집하다 지원사격을 요청 까비 설치했네 이러면 내가 빠르게 B로 가서 센스껏 설치해버리기 간다 금방 밸드 고맙습니다 기殻 송ridge 이 정신 멜로디 뭘 벗겨 또 뭔 소리야 어? 베지타 떼겠는데? 세이커님 안녕하세요 오기만 해봐 래퍼 벗기는게 치밀하고 취향 존중해드립니다 어딨죠? 지원! 지원! 아 여기서 안된다 지원사격을 요정! 오오 잘 표현한다 기다려봐 마주카 가져가자 두 볼은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야? 너무 안보이는데 죽일까 마스터? 어? 근데 한대맞으면 진단한다 루신 적퍼 지원사격을 아잉낙빠 아잉낙빠 아잉낙 네 오늘도 궁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이어트는 나은 몰라요 아잉낙빠 보급먹고 가면 되겠다 니가?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generating 넉낙빠 2030 둘 둘 셋 둘 둘 둘 둘 précis 으음 조금만 사려고 으앗호 어아앙 이거 내가 맞아 으으으 acqu 드롱을 어디 있는거야? 왜 아직도 못 맞지? 어디다가 숨긴거지 진짜지? 2% 8% 지원사격을 요청하지 않아 사랑하냐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와 이거 어디서 숨긴거야 진짜 급하다 벨트 급하다 지원사격 대기중 지원사격 대기중 지원사격을 요청 사랑해요 가자 공기 다 놀김 급하다, 급하다 레 lost 재정 급하다 구독하면 좀 생각해볼지도 전원생정 간부를 시켜보시래요 오늘 츄 잡히는 폼 미쳤다. 오늘 1시까지 하고 오늘 그거 도전합니다. 엔딩 도전합니다. 이거 메카 엑스컴. 엔딩 도전. 수도로 진격함. 다음은 도이치다. 엔딩 도이치다. 히오스 시켰으면 100만원정도 준비해오세요. 그럼 하루정도 해줄지도. 100만원 준비해오세요. 완전히 혜자다 혜자. 이런 스트림 없습니다. 하루. 하루 방송타임을. 히오스에요. 100만원의 스트리머의 하루를 살 수 있다? 루파 타임 마신을 히오스. 빨리 빨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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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호이포이 캡슐 연타한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먹는거 빨리 먹고 다른데 가려고 그런가 나 어쩌면 싸이어인의 먼 훈련일지도 내 피에 한 만 분의 일 정도 싸이어인의 피가 있을지도 지금 400명 인가요 아까 200명 이었어요 늘어났네 역시 블루 배틀 하니까 400명이 되는구만 200명에다가도 블루 배틀 저항단을 묵관합니다 블루 배틀 저항단을 묵관합니다 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미쳐버려 아 이거 사도륜데 내 캐릭터면 아깝다 이거 퍼리 구강 아니라 그거 쓰면 사도류거든 너무 아쉽고 나의 본래 모습이었다면 카쿠가 될 수 있었는데 카쿠가 될 수 있었는데 카쿠가 될 수 있었는데 죽으세요 뭐 드볼 준가? 어디에 갔더니 어? 얘들아 어? 어? 진짜 진짜 세자로 나오네 5도 5루 가능했어요 다음 시즌에 못하지 않을까요? 시즌 패스 달성 못하면? 말 그대로 시즌 패스 원래 3개였대요 저 2개인 줄 알았는데 원래 3개였대요 원래 시즌 패스 개념이 다음 시즌 넘어가면 못하니까 못하는게 맞는데? 지원사격을 요청 이름이 시즌 패스인데 다음 시즌에도 되면은 의미가 없지? 응 여기서도 살 수 있잖아 돈으로 그 진척도 구매 가능하잖아 우리도 근데 웬만하면 그냥 하는게 낫지? 응 검을 이렇게 내가 모아놓는게 이게 괜찮나? 패스가 근데 너무 비싸 이 게임 현질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가차도 비싸고 패스도 비싸 칼 야지로 베검 아 시즌 1텍 1텍 칼이요? 내가 내가 가차 선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더덕 아직이야 저는 요거 요거까지 얻었지 우리 우리 대통령만 얻었지 대통령까지 지원사격을 요청 지원사격을 요청 폭 아니 이 게임은 게임을 많이 한다고 패스가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구조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슈든패스 그게 제한돼있어 데바드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얻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돼 이 게임은 데바드에는 하루에 많이 하면 그만큼 하루에 많이 땡길 수 있어가지고 지원사격을 요청 살릴 수 있다 어? 잠깐만 트럭 불렀다 미안하다 못살렸다 살렸나? 살렸네? 살렸네? 아르덴다 그왕 이데오 총 총 이 국왕을 초엘리트로 만들어라 마관! 왕살보! 안 보이잖아 천장 보고 먹을 때까지만 버틸 수 있나 내가? 보고 견제하네 지원사격 음료총 안 돼! 빠자카상 마관! 광살보! 도로볼당 붙어주나? 마관! 광살보! 가까이선 다! 돌인다고! 으아악! 약진이 있대요! 마관! 광살보! 으악! 질격! 대실패! 아니 내가 먼저 쐈는데 이게 맞는다고? 취소돼야지! 지원사격이요? 별로에요? 재미만 있어 마관! 광살보! 나이스 류진자쿠하! 마관! 광살보! 갓! 공격! 나 취소가 안 되나? 나는 할 때 캔슬도 안 되는데? 나는 캔슬된 거야? 레이더 할 때? 나는 왜 캔슬된 거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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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루! 공격! 다음 배틀패스 버독 머리띠다 그래? 나 겔렉포 펜슬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인가? 소노공 트랜스벌로 있어서 따로따로따로 넣어달라고 건이해보죠 캐시로 내줄듯? 비타민 섭취 시간 와 레벨 다 꼬인가봐 악기질 아니 150레벨은 어떻게 찍은거야 근데 레벨은 돈 주고도 못사던데 아니 이거 3펄이 뭐야 펄이 3대장 서바이번만 하면 150레벨을 어떻게 찍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바이번만 하는거랑 상관있다 레이더 아나 서바이벌가 경험치 더 줘요 롤버넌스 때문에 더 안준다고? 근데 왜 서바이벌 하냐 집으로 돌아가서 한 명 더 먹었어 잠깐만 이거 민간이 압박 너무 심한데 마인드 스캔 민간인만으로 지금 2레벨 반 2레벨 3분을 렉시 2레벨 3레벨 이내 ц 저거 보지마 이게 오는거 아니지? 오겠는데? 오겠는데요? 잠깐만 으악 맞어 런 잠복근부 실패 뒤에서 캠핑하는 생각인가봐요 내가 위치를 잘못 골랐고 아 중고였구요 네 그거 할거에요 사람들 기대가 크던데? 바하 뭐 이번에 뭐 페링도 추가됐다고 엄청 좋아하던데 뭐가 웬일이야? 나 바하 시리즈 그때 베이커 가족 나오는 그것도 했었는데 야아아아아 미쳐 모라오 모라오 요시 아 아 아 액션 게임이라고 그거 언제 출시더라? 한 달 남지 않았나? 한 달 정도? 요즘 저거 저장고 메타가 유행임 그거랑 데드아일랜드2도 할거에요 라오 1도 PC 곧 나오지 않나? 그것도 해달라는 분들 많았는데 어떻게 해볼까? 지원사격을 요청! 폭.. 까비 어? 2벌 떨궜다 수영아 저도 1만 하려고 1이 그렇게 갓겜이라며 무진척과! 망아 망아! 나생물 쏴 나생물 어? 저거 못 가져왔는데 하나? 수영 수영아 수영아 2는 하고싶어도 못해 왜냐면은 나는 풀수가 없거든 왜왜 안앞춰 왜왜 안앞춰 왜왜 안앞춰 아 여기서 지원사격 안되는데 나가야돼 지원사격을 요청! 뷰동 납놈농 내가 가야돼 변신! 크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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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있당! 아아아아악 어? 아아아아악 슈퍼? 빨리 돌려 이거야... 재밌어 그냥 레이더 킹받기 하는 목적이 크리닝에 신발이 더 나야 그냥 쓰게 범용성 면에서 목 쓸 정도 아니까? 딱 그 정도? 빗이 빨리 소환해 아무데나 아무데서나 형님 아무데나 괜찮으니까 이제 못버쳐 이제 못버쳐 어 어 너무 아무데나 어? 잠깐만 조금만! 너무 아무 데서 내놨어! 조금만! 아무리 아무 데서 내놨어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지원사격을 요청!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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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당 비당 전국민 비당 급해 아이 뭐야 에이클로써 급할 급할 이잉 결승! 유진작파 아아 무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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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에 몰아놈 아. 이나 미루 나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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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어? 이거라 어그로가 오히려 조화를? 보급이 오히려 프리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애들 변신 계속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보급창고 봤죠? 그게 컸다 보급창고 쌓아둔게 컸다 거기서 계속 퍼와가지고 계속 변신함 애들 누군가는 또 파이머신 돌리고 있고 거의 뭐 다인추인줄 알겠는데 이 정도면? 베지터 입장에선? 레이더 입장에서 보면은 다인추라는 생각 밖에 안될 땐? 어디서 막 계속 변신하고 드래곤볼 뺏어가고 악뚝한 녀석들 이럴 땐? 다인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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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 전혁하는 전설이 오늘 레이너들의 성률이 처참하거든요 누구 나가거나 크게 실수하는 거 아니면 거의 다 못 잇는 듯 레이너들이 나땜에 새로 시작한 사람이 더 많아 생존자가 7명? 아니 생존자 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적당한 것 같은데 드래곤볼 지파로 견제하는 게 원래 이호트였는데 그게 지금 좀 밸런스에 큰 것 같아 드래곤볼 견제가 안 되는 거 레이더가 숙여내지는 마음 숙여내지는 마음 생존자 위치 모르면 맞아야겠지 오 잘 찾는데 잘 찾는데 패션 유비 아니야? 패션 유빌일 수도 있어 프리저 100렙 빠른데? 잘 찾는데? 어 잘 찾는데? 패션일 수도?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지팍까지 바로 쓰면 패션 유비 게다가 딜을 부셔?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딜을 부순다라 어 게다가 지파로 한 놈 죽였어 지파로 한 놈 죽였어 지파로 한 놈 죽였어 지파로 한 놈 죽였어 그리고 그еando 지파로 한 놈 죽였어 지원사격을 요청 지원사격을 요청 그거 맞아요? 안쓰 지금이니? 지금이야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디에 죽었는지 뉴비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알고 보잖아 위에서 보고 뉴비 가로치고 프리저 100렙 확실 뉴비 코스프레 뉴비 호소인 프리저 100렙 찍고 온거지 지금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덕 어 안맞았어 둥그린가 보다 어 드라곤볼 3렙을 못가 3렙을 못가 3렙을 못가 4개 4개 5개 5개? 죽으면 말자 본사격을 안으로 5개 4개 3개 5개 5개 6개 6개 4개 5개 5개 3개 5개 6개 5개 4개 6개 3개 아 저기 있네 이리로 가자고 건담이 오늘 엔딩 도전하기요 너무 세면은 좀 더 할 수도 있어 스펙업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일단 도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다다다다다 아 왜 아 왜 내가 먼저 같이 때렸는데 왜 아다다다다다 왜 이렇게 힘들게 커 아 기둥키라도 찾아왔어야 되는데 2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뭐라고 못하겠는게 그런 요게임이 엑스컴류잖아요 엑스컴류가 게임 취향을 진짜 많이 타가지고 군대 지원사격을 요청한다 어? 요청 안됐어 왜? 왜? 어쩌다 이번 주말에 그거나 많이 봐줘봐요 이번 주말에 그 아이언맨 슈트입고 공룡이랑 싸우는 거 할건데 그거 배트한다고 해가지고 부계기대자격이란 말 나이 러시아이마세 마이도아리 이리로 왔어? 3 하나 갖고 있는건가? 야 저기다 떨고 났어 젠장 3 가졌다 저도 재밌는지 모르겠고 한번 해보는거지 뭐 하고 재밌으면 좋은거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네 간편시테쿠레 어서소와네 근데 지파를 아마 한번 막을거 같은데 어디있죠? 위치 한번만 저기 리데오 아 맞아 변신하고 지파로 왜 날렸지 내가 요리 데이마 다크 과조 말고 봐주세요 과조 벗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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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셀은 가짜 셀이다 진짜 셀이 왔다 셀 너가 그렇게 되고싶어하던 완전체라고? 마건광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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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가 뺏어갔어 대장 찐막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패치는 많이 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패치했어요 잠수함 패치했대잖아 나도 몰랐는데 그 평타 기원참 유도력 돌아왔고 요거 데미지도 벨 패잖아 사실상 잠수함을 해서 그렇지 데미지 조절한 것도 벨 패고 드래곤볼 원격에서 잡는 것도 사라졌다던데 아니 두 판 연속 1레벨은 뭐지 아 안돼요 드벌 숨기기를 막고 그걸 패치한 것 같아요 지금 할인이라도 하나 드벌 봉인 그거 막은 다음에 먼 거리에서 잡는 거를 막은 슈퍼 타이블마칭을 기종합니다 슈퍼 타이블마칭을 기종합니다 유비 트림파트명 유비 트림파트명 유비 트림파트명 유비 트림파트명 유비 트림파트명 안녕하세요 유비 트림파트명 안녕하세요 간식 사주고 말해 사주고 말해 사주고 사주고 똥 이게? 히웨엑 에이 에이 띠어억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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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인간사료 퀴스틱 또 주문했어 100개 들이로 싸게 파는거 노다지다 노다지 뭐가 이렇게 많냐 어? 갔는데요? 새벽맨 씹는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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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닿으려나? 봤을려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 다행히 내가 선조가 없어서 선조 있는가? 다행히 온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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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변신도 못하고 와네? 루는 자코! 지원사격을 요청!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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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래도 여섯 갠데? 어? 다 모았다! 쏭상? 내가 가 내가 가 내가 갈까? 어? 지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walter 마이크는 없잖아. 도라곤 볼이 7명이네요. 도라곤에서 전차로를 찾아볼 거예요. duy.. 뒤에 있겠지 이러면 어딨니? 어딨니? 왜 안보이니? 쪼? 이데요! 쪼옹 chen mag mag 향포 헉 미니마 고도시 Brig 다음 이리로 올 거야 내가 안 싸울 건데 이제 싸울 건데 너무 멀어졌죠 타일 머신 많이 돌아갔죠 마관광 살보 안 보여 마관광 살보 마관광 살보 죽어야겠지 빼지 있다 마관광 살보 마관광 살보 마관광 살보 유진작파 마관광 살보 마관광 살보 마관광 확 마관광 도망가 여기 낙이야 마관광 마관광 내가 막타 안 치웠는데요? 나는 그냥 거들 뿐이었는데? 저는 그냥 거들 뿐이었습니다. 막타 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제일 문제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돈 많이 모았다. 내일까지 모으면은 잘 하면 30연차 가능할지도 20연차는 확보고요. 내일 만약에 사료까지 주면은 싸이오인의 달인가? 내일까지가 아니구나. 금요일날 금요일날 패치하면서 사료 주면 30연차 가능할지도 티켓은 몇 개 있지? 6개? 6개? 내일 아니 우이스, 비로스, 스프린트 이 3개를 한 번에 뽑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색이 많이 안 나왔으니까 10연차 돌리면 노란색이 3개 정도 한 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자, 녹화 여기까지 하고